수리 문제가 된 사람은 또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 현직 육군 부사관입니다. 위험천만한 난폭 운전을 본 시민들이 추격에 합류해 도주 4분 만에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윤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차를 돌려 추격합니다. 더 속도를 낸 음주의심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시민들이 미쳐다 건너기도 전에 다시 빠르게 도주합니다. 지그재그로 도망치다 불법 유턴에 정차한 차량까지 들이받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역주행에 진입한 도로에서 급하게 좌회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4분에 걸친 2km 추격전이 끝났습니다. 도주 차량이 들이받은 차 안에 있던 2명이 다쳤습니다. 위험천만한 추격전을 보고 시민 2명이 추가로 추격에 동참해 운전자의 도주로를 막고 검거를 도왔습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시민들이 막아주지 않았으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2차, 3차 사고가 오래될 상황이었는데 다른 피해 없이... 만취 운전한 30대 남성은 인근 육군부대 소속 현직 부사관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군사경찰에 넘기고 검거를 도운 시민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